다음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임박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이주비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만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입니다. 1단지 전용 면적 88제곱미터는 시세가 15억 원을 오가는데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로 이주비 대출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사실상 사업을 인가한 단지인데 대출을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금융위는 12·16 대책 시행 이전 착공 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주비 대출 중단으로 당황했던 조합원들 입장에선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이주를 마치고 내년 초 분양을 준비 중인 개포주공 1단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뒤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 1단지, 청담 3위계 조합원들은 이주비는 물론 추가 분담금에 따른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병원비 같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 내에서 DSR 한도를 넘어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가 1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일 기준이며 일부 소액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